YASA 잠깐만 진짜 겁이 뭐야? 너네네네네네네네네 최초다 어머어머어머어머 하이 하이 두 분의 연애 온도를 체크하겠습니다 연인을 사랑하는 만큼 키스해주세요 가장 자연스러웠어요. 저희는 지금 만난 지 500일 정도 되었고요. 한국 미국 국제 커플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국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조금씩 호감이 생기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뻐 아 부럽다 현재는 동거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아니면 둘 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살면 좋은 점 뭔가 같이 지내면서 안 맞는 게 많이 나왔나 본데요 그러니까 과제 중에 대학원을 단지 와 에이 뭐해 유직 왔네 오늘? 그래? 그냥 평범하게 왔는데 아 어 어? 뭐 했어 오늘? 하키 위에 있고 하키 위에 있고 하키 위에 있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시지? 왜 그래? 뭘 체크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아 아 아 아 바쁜 일이 바쁜 날이었어 네 후 오늘 뭘 먹을까? 왜 그래? 왜왜왜왜 근데 집이 평소보다 좀 더 더럽네? 평소보다 좀 더 더럽네? 네 네? 여자친구가 청소를 좀 안 해서 제가 고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 뭐 바닥? 거의 대부분 제가 하고 린즈는 이제 빨래 돌리는 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저녁에 들어와서 엄청 뭐라고 하죠 린즈는 항상 말이야 이거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거냐 나는 그냥 나가 살겠다 그냥 따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오늘 근데 집이 평소보다 좀 더 더럽네? 오케이 지금 배고파는데? 아 깨끗한데? 아 깨끗하네 혹시 밥 먹을까? 아 깨끗한데? 그쵸? 더럽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이렇게 종류 너무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뭐 보통 레벨인 줄 알았어요 근데 No 아니에요 너 언제 이거 할 거예요 언제 이거 할 거야 잔소리 너무 많이 받아요 청소랑 종류 제일 좋아하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오오 야야 닥쳐 위에 뭔가 놓을 수 없어요 오랫동안 뭔가 쓰면 빨리 다시 놓아야 돼요 그 닥쳐야 그거 저건 아니야 그치 저건 아니죠 나도 저건 아니에요 근데 저런 분들이 있어요 아예 뭐가 없어야 돼 조금 충분할 수 없어요 쇼파는 좀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오 쇼파는 Sig 그렇지 양쪽 대칭을 맞추려고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저는 진짜 못 참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딱 맞춰놔야하는 겁니다 오오오오 그쪽이다 응, 그쪽이야. 어, 이거는 잠깐만! 코드 꽂혀 있는 거? 아닌데. 어, 커피 머신에 뭘 안 뺀 거? 안 뺐어. 이거 지금 해서 내렸는데 다시 이렇게 열어서 그... 아, 원래 위쪽으로. 캡슐을 꺼내야 되는 건가? 자, 결과는? 아, 저거 안 열었어. 고단 나거든요, 저거는. 맞네, 맞네. 사용할 때 닫았다가 안 사용할 때 올리는 다시 이제 원상 복귀를 시켜놔야 되는 거죠. 자, 난이도! 최고입니다, 최고! 깔끔해! 아, 저 담요? 이렇게... 아! 의자 위에 이렇게 걸어놓은 거? 아, 문을 좀 열어놓은 거? 폭포기를 안 붙인 거? 뭘까? 모르겠어요, 나 여긴 모르겠어. 여기는 저도 문제가 없고. 아니, 이 정도면 진짜 깨끗한 거 아니에요? 여긴 깨끗한데? 괜찮은데? 어디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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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뭐지? 어? 방 자체에 옷으로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가면 압도가 돼버리는 거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많다라는 거. 아니, 근데 패션 업계에서 종사하시는데 옷을 안 사면... 옷 쪽은 좀 이해해 주시죠. 그렇죠, 옷은 이해를 해줘야죠, 옷방 쪽은. 물론 집에서 살아면서 더러워질 수 있죠. 근데 제 남자친구는 좀 이해 못 해요. 청소 할 거리를 안 만들죠. 물건을 아예 없으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별로 없고 만약에 할 것들이 생기면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아...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봐. 다 치우잖아. 아이고...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린지야... 어우, 벌써 봐봐. 린지씨가... 이거 뭐야, 근데? 입는 거야? 어? 잠옷. 잠옷? 잠옷을 배웠다나, 린지야. 아, 린지야. 아, 린지야. 아, 린지야. 아, 저 톤이구나. 네가 물티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내가. 린지야. 맥주 마셨어? 어제. 어제 마신 게 아직도 있다고? 오늘 내가 지금 재료를 할 시간 없었지. 이건 뭐야? 어제 뭐 먹었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럼 저것만 해. 저것만 해. 일단 다 꺼낼게. 어. 버릴 거 같은 거.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이것도 먹고 밥만 있는 건 뭐야? 밥만... 밥만... 이거 진짜 한... 2주, 3주 됐어.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고. 어떡하지? 아니, 내 게 아니잖아. 너 코잖아, 다. 야. 야. 이거는? I was busy. 아, 저거는 조금 위를 막아놔야 되긴 한다. 그거 아니... 너! 어, 그거 아니. 이거, cult. million. 진짜. 와아아아. 근데 몇 년 된 거 같은데? 아니, 그거 걸릴 수도 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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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으으! 아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진짜, 사월소스 진짜 충격이다. 이거... 블루베리 한 6개월 전에 산 거 아니야? 마사. It smells like... 아 근데 저거 정리하는 데도 진짜 한오백 년인데 주말에 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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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냉장고 쪽은 좀 심각하네요 왜냐면 이게 건강과도 연관이 되니까 세균이 번식하면 안 되니까 잠깐만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많이 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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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와플 만들어 와플 만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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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고 와플 만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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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아 나중에 내일 하자 오케이 조금만 하고 내일 하자 조금만 하고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자기 고마워 고마워 끝났어 내가 잘못 끝났어 아니 잘 봐 아니 저기 하나 더 있어 고마워 자기 고마워 아 사랑해 아 잠깐만 오케이 여기만 끝났어 너무 많이 상한 걸 봤을 때 창피한 거죠 린지한테 린지야 이거 안 먹을 거면서 왜 또 저장해놨니 이렇게 하면 아 몰라 내가 치울 거니까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창피한 건데 먹지 않을 건데 저장해놓는지는 모르겠는데 먹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저장해놨겠죠 근데 끝났어 린지 아니 왜 쓰레기를 쓰레... 너는 먹고 나도 먹고 Why is it 린지야 린지야 아니 그러니까 너도 봤으니까 너도 안 벌려서 그러니까 버리자고 지금 그럼 버리자 어 버리자 그럼 Why 린지야 린지야 아니 아니 어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어 너도 잘못했잖아 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둘이서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둘이서 창피 잘못했... 잘못했잖아 이것도 내가 잘못했다 저한테 린지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저 혼자 치우는 게 맞아요? 그거 안 맞아요 우리 둘이서 먹고 있으니까 서른도 확인해야 돼요 시간 있을 때 그 느낌은 처음 안 잘못했나 봐요 처음 안 와... 아... 운동실은 어떻게 하지? 와... 이거 깨끗해진 거 봐봐 아 깨끗해진 거 여기다 딱 몰아놨어 좋긴 좋다 진짜 소스 쪽 반찬 쪽 좋죠? 좋긴 좋네요 아 깨끗해 와... 좋긴 좋다 좋긴 좋다 솔직히 린지야 응 오빵 조금만 정리하고 끝내자 또... 아니 오빵 너무 깨끗한데? 린지야 나왔어 린지야 나 모르는 거 같아 아 나도 린지야 조금만? 첨이 없어 조금만 거의 다 끝났어 근데 저기 일로 와봐 좀 보여줄 거 있어 보여줄 게 있다고? 뭐? 왜 오빵은 괜찮은데? 뭐가 문제예요? 이런 것들 우리 어디 다른 박스 같은 데다가 놓을까? 그리고 사실 이거랑 이거 전체 노 이거 뒤에 스위치도 있는데 계속 불편하잖아 솔직히 그리고 이거 옷은 옷장 안에만 그러니까 막 이런 거에다가 걸어놔도 한 켠 정도 린지는 옷은 계속 바뀐다 트렌드가 계속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있고 계속 나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한 절반 정도만 돼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입장에서는 아... 맨날 맨날 같은 옷을 입으면 아... 제가 그렇게 됐으면 진짜 창피해 재미없는 생활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재미있는 사람이라서 재미있는 생활 살고 싶어요 오 마이 갓 그냥 정리실 혼자 치면 안 돼?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 개만 치면 사실 오늘 진짜 다 끝났어 음... 다 끝나 No Fine There's no space 일단은 빼보자 일단 생각을 해보자 밖에 가지고 나가서 아 저 거실을 다 빼면 오늘 5점 후우 이것도 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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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끝나자 Awesome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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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래서 봐야 돼? Yes So that's why I like to hang it here 근데 나는 반대인데 너무 많이 있으니까 보면 너무 많이 봐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 조금 Then just don't look at it 아 어떻게 안 봐 Just look at your own things 근데 봐봐 볼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 보게 되잖아 And when you come in close your eyes And when you turn this way open them 아니 아... 아 근데 진짜 두 분이 너무 스트레스하겠다 안 맞아 청소공아리도 혼만 맞아 청소공아리도 혼만 The thing is these are all my like designer bags And like I have them stored like quite specifically In a way where they don't get like damaged It's organized really well as you can see Okay? I'm just like a fashion person I have a lot of things Because like it's like a museum I'm collecting that Okay? 나는 싫은데 나랑 같이 살잖아 근데 근데 이거 사실 누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그냥 기준이 다른 거라 그냥 같이 안 살아야 될 거 같아 맞아 그러면 오케이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다 두는 거야? 응 그럼 나는 그냥 불편하게 살아? 응 그건 너무 위기적이잖아 I already changed enough for you You actually giving me stress about this Oh 나도 많이 스트레스했지 이것 때문에 It's because it's torture 사실은 제일 좋은 거 뭔지 알아, 린자? 이것도 없으면 제일 좋아 너가 없으면 제일 좋아 그건 어렵지? 내가 없는 건 이것만 해결하자 Get out 린자야 아, please just stop using my name just stop 아니 왜? I'm being serious I'm being serious I'm actually being really serious just stop calling my name for the whole day OK L No, no nothing related 진짜 깨끗하지? 이 상태를... 어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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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거 안 놓기로 했잖아 Then where should I put it? In my mouth? 아... 어떡하냐? Put it somewhere 어? 뭐야? 뭐야? 왜? 왜 이렇게 와? 야, 큰일 났다 아이고, 아이고 아... 어떡해, 어떡해 아, 그냥 웃으면서 들어오네 아... 또 원상복구네 이야, 마법 같네 아... 아... 아, 저거! 무슨 증거... 증거 자료 모으듯이 각도 맞추시네 어, 맞습니다 아... 각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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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좌우오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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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오우! 놀랐어, 놀라 fique! 주소서 놀랐어. 주소서 놀랐어. 어머 어떡하지? I don't know why. 왜 그날만 일찍 왔는데. 성민이 아마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냅둬. 그리고 나중에 제가 먼저 도착할 거니까 지우고 다 정리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라고 생각했어요. 친구 몇 명 왔다 갔어? 한 명. 한 명 왔다 갔는데 이렇게 됐어? 늦게 도착할 것 같은데. 청소하려고 한 거야? 청소할 거지. 지금부터 할 거지? 지금 할 수 있어. 근데 오기 전에 할 거지. 빨리 해. 아니 뭐 카팅하자. 너가 친구랑 너 온 걸 왜 나보고 지우래. 도착했으면 하지. 오기도 싫어. 보기 싫어. 그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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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저거는 민지 씨가 해야지. 그래 친구랑 같이 농건을 하자. 그치 그치. 도와줘. 응? 민지야. 응. 우리 좀 진지하게. 응. 청소해주시는 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는 건 어때? 그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 오케이. 근데 그분은 이제 다 네 거를 건들 수밖에 없어. 네가 원하지 않아도 옷 같은 거나 냉장고나 여러 가지 건들 수 있는데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런 상태이니까 사실은 일 끝나고 와서 집이 쉬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일을 하러 오는 느낌인 거예요. 반대로. 그럼 오늘 저녁에 왔어야 된다. 아. 머리 아파. 오늘 저녁에 왔어야 된다. 왜 저녁에 왔어야 된다? 늦게 오면 더 더러웠지. 인지야. 내가 너랑 지금 몇 달째 사는데. 그치. 내가 오늘 일찍 온 게 그래도 다행인 줄 알아. 응. 응. 그건 또 어디서 배웠어 그런 단어는? 그치. 진짜 머리 아파. 이렇게 들어왔다가 더러우면 다시 나가면 되겠네. 다시 나가면 되겠네. 오케이. 마음대로 해. 집인데. 린지야. 너 피클 싫어하지? 단무지 냄새 한 5년 맡았는데 익숙해져? 안 익숙해져? 익숙해졌어 익숙해졌어? 그럼 주면 먹을 수 있어? 응 안 먹잖아 김밥 사면 다 빼놓고 먹잖아 너는 그런 거 싫어 싫잖아 싫은 건 싫은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정말 먹으면 내가 정말 먹으면 내가 정말 랩을 먹으면 근데 너는 안 먹으면 왜? 왜냐하면 음식이고 너한테 충분히 건강에 좋은 건데 이건 나 건강에 안 좋아 이게 평범sec대로 이런 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를 수 있을지? lines of unemployment 한 시간 시간 동안 성공했어 한 시간 동안 ikke는 수 있는지 한 시간 동안 정말 집에 왔고 어디에서, 원리에서? 한 시간 동안 친구들 잖고, 털고, 털고, 털고 어떡해요 진짜 한 명도 몰라서지 않는다 한 명도 양보를 안 해 얼마만큼 큰 집에 가면 그럼 네가 좀 괜찮을 것 같아 어느 정도로 더 큰 집 가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영국의 왕국에 가도 내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후면 다른 성으로 이사 가야 돼 방이 뭐 한 150개 있어도 똑같아, 린지야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는 게 없는 거야 너의 문제점은 내가 봤을 때 그리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너랑 같이 살면서 또 느낀 거 뭔지 알아? 정리하기 싫어하는데 또 웃긴 건 더러운 것도 싫어해 그래서 저쪽 방에 뭐 물건 다 박아놓잖아 그럼 너도 들어가기 싫어해 그리고 이쪽 방으로 가서 쓰는 거야 그거 너야 너는 테라피카 테라피카 내가 치료 받아야 된다고? 응 무슨 치료?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알고 있잖아 Because you have, so I had to figure it out 그래서 이거는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응 그 이사한테 가서 아니 저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더럽게 살고 싶은데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nothing in this world is 깨끗해 please help me 아 아 아 아 미니멀 라이프 살고 싶어 진짜로 대화가 대화가 힘들어집니다 서로 꿈꾸는 방향이 다르네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